이걸 어떡하나 그거는 무섭지가 않아요 뭐 어때? 이정도면 괜찮잖아? 그래 그래 맞아 나 있잖아 나 포함해서 4자이잖아 그래 개새끼들아 아 매칭 꼬롬하네 진짜로 매칭 꼬롬하지 않아요 나 기분 나빠서 그래요 야 인마 보자 보자 지금이다 지금이다 이런거 real 와 근데 이건 좀 빡세네 자 이거 기가맥힌 타이밍에 지금이다 와 근데 이거 어떡하냐 너무 무서운데 설레게 어 놀래나 어씨 너무 놀랬잖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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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호호 호호호 바통 아끼고요? 니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오 아 아 고맙', 고맙패 오 고마워 고마워 아 저 지금 저렴낙 江 형 내가 해놔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굿 우리는 가능성을 받기 때문에 지금 웃을 수 있는거에요 가능성을 받기 때문에 전투를 다시 누를 수 있는거고 와 근데 매칭 진짜 특이하긴 하다 어떻게 이렇게 되냐 진짜로 야 이런 매칭은 거의 진하로자 없을때 매칭인데 야야야야야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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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있어 되어있어 안써도 되어있어 이겼다 끝났다 터졌다 이거 자 꼬셔주고요 꼬셔줍니다 안터지면 된다 안터지면 이겼다 이거 옳지 옳지 끝났다 이거 자 이렇게 하면요 끝났습니다 완벽했어요 자 자 들어가주고요 장대방 포기를 모르지 포기하기 아깝거든 왜 아까운게 아니라 부끄럽거든 그쵸 그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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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로자쿨을 좀 빨리 돌려줘야겠다 이거 로자쿨 돌려줘요 지금이다 저 무시할게 배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이것은 페이크였던거죠 이것은 페이크였던거죠 어떡하지 터진거같은거 요새 딱봉 아프지 미안하다 끝났다 고수는 장비를 탓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지금 뭐 묵직한 카드들이 몇개 있으니까 운영자체를 상대방 덱에 따라서 공격자위를 정하는거지 우리가 선택하는거죠 우리가 무색 그냥 일수도 없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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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광 아무것도 못했쥬 능광 아무것도 못했쥬 능광 아무것도 못했쥬 이제 이거 들어가면 어쩔건데 뭘 할수 있는데 숨이 꽉 박히지 여기요 이제 이거 타워만 안내주면 됩니다 뭐죠 짐박 뭐 뭘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 맞아준단 마인드 거꾸로 빼앗는거라면 머릿속에 있었쥬 시발 오 오오오오 어어어! 어어! 어어! 아 여러분들 오늘은 점수 내려놓고 지든 이기든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이기때문에 여러분들 재밌게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씨 뭐이래 기노 이 미친놈아 참고가 투메라하응 혜은님 슈퍼채킹 3,000원 감사합니다 올해난부터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라이브는 처음이네요 구독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혜은님 어리? 연엑스 아 15,000원 감사드립니다 참고가 투메라하응 YONEX TR님 슈퍼채킹 15,000원 감사합니다 맞지 이거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쉬는 날 그렇지 이런 느낌인거죠 자 여러분들 저거 호돕기 덱인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설레바를 수 있지만 호돕기 따위 요즘 어떻게 버틱니까 좀 궁금하긴 하네요 물론 저도 예능 덱이긴 하지만은 저녀석이 과연 나를 버틸 수 있을까 저는 못 버틸거라고 보거든요 끝났다 이거 드레이드를 불려주지만 뭐 코스트를 빼는거죠? 상대방치고 아니 저거 하나 막저고 저렇게 코스트를 빼버리면 이거는 어떡해요 이제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야 왜그런데 이것저것 맞추냐 그렇게 코스트를 많이 빼버리면 네? 그렇게 코스트를 많이 빼버리면요 이건 어떡하나 그거는 무섭지가 않아요 시... 터졌던 것이였어요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등수 좀 높거든요? 두 자리 아니고 그냥 세 자리 후반 아니면 네 자리 뭐 좀 망자 구간일 것 같은데? 망자 구간이죠? 2200등 아니 덱이 돌 온 게 아니라 먹혀! 아... 설마... 기이한 장면을 볼 수 있는 건가? 아 또 호그다. 호그 덱은 기가 막히게 잡을 것 같긴 한데 가보자. 들어가자.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뭐 나올 것 같아? 낚시쿵프리 딜 아니야? 너무 땡큐 아니야? 고마운 거 아니야? 자랑스러운 거 아니야? 어... 근데 여기서? 이것까지 들어간다면? 상대방 기가 차겠지? 뭐지 이 새끼들? 아니 그거 뒤돌아서 하면... 어... 아 죄송합니다... 어... 어이... 씨... 뭐야? 어... 어... 씨... 뭐지? 뭐지? 이제 써야지 배로 밀고 가지구요 어 미안합니다 붙었어요 잘했대 뭘 잘했는데 내가 뭘 잘했는데 나 궁금해서 물어보는거 뭘 잘했지 내가 이 덱 졸라 무서운데 여기서 좀 이거 일자는 수비적으로 넣고 이거 낚시꾼 지켜야 되겠네 야 이거 진짜 중앙 싸우면 어떻게 이길건데 우와 밀띠 다 터지잖아 이거 죽었다 다 터지잖아 이제 온다고 이제 들어온다고 다 터지잖아 옳지 그리고 다시 이게 나온다면 그리고 다시 이걸로 그냥 막아준다면 노프라브롬 앤드 노프라브롬 앤드 1 리 3 지 1 10 5 2 2 8 2 9 4 4 라벌 상대로도 좋나요 4 5 5 5 5 5 5 아.. 아.. 호그 댁 많으면 호잰데 이거.. 수? 이런이래.. 왜? 왜 이런이죠? 왜 이런이죠? 왜..왜..저건 뭐죠? 아..아이씨..고..고민했어 아..그냥 고블린으로 막을까 아니면은 음..어떻게 할까? 이렇게 간다면? 아..징범 아..그런데 누군지 엄청났다 앞으로 턱해야지 로자가 셀빙이잖아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기 바툼을 해줘 아..잘하노? 아니.. 아.. 저..아까.. 계속 내려야지 계속 밀어야지 그렇지 이거죠 그래서 3,4,1 옳지 이쁘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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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이요 아..좋다 진짜 샷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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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샷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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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즘 치킨값이 얼마더라? 샷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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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